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큐블리케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되게 독특합니다 아주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이런 뉴런들을 일깨워줄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존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재미있게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의 사후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이제 유산들이 있거든요 유산이라는 게 물질적 유산도 있고 문화적 유산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레거시가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이걸 찍은 적이 있었는데 뭘 찍었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탐구나 인생탐구나 그 시바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5개 찍어서 이렇게 미리 일주일간격으로 예약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죽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근데 어때요? 모르지만 여러분은 제가 당연히 살아있다고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차피 여러분이 저랑 직접적으로 무슨 행사에서 만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좀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날 기회가 잘 없는데 유튜브로만 여러분이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유튜브랑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게 좀 이걸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40살인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업로드하는 거를 12개씩 해서 12개씩 해서 40개 480개를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그런 건 눈치챌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늙지 않는다에 대해서 늙지 않는다에서 눈치챌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좀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70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거를 10년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치를 계속 그냥 40년치를 업데이트해 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죽은 거냐 이거예요 그걸 만약에 몰랐으면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이미 저는 생물학적으로 죽었겠지만 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만남이라는 게 접점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면은 이렇게 만나고 전화로 만나고 근데 요즘의 만남에 매질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얘기를 할 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은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동이 바뀌어갖고 여러분이 어때요? 소리가 똑같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 매질이라는 게 디지털과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혀 다른 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어서 저는 정말 많은 거를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또 좀 저만의 스타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비즈니스 모델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심지어 현재 지금 맥락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어떤 디지털 유산이랄지 죽음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간의 어떤 연결관계 이것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를 책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가 잠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알레인 캐스켓 박사님인데 네 고작가님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자 일레인 일레인 캐스켓 박사는 런던 리젠트 대학교에서 심리치료와 카운슬링으로 석서과정을 마쳤고 시카고 아고시 대학교에서 임상심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리젠트 대학교에서 상당심리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동대학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었다 이분이 심리학자이면서 상담 전문가입니다 일레인 박사는 가족의 사망과 디지털 유산이라는 주제에 주안점을 둔 논문을 포함하여 20개의 논문을 썼다 2층은 그녀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디지털 시대의 죽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심리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대적 딜레마를 파헤치는 첫 대중성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 분야죠 분야에 선두수자에 있는 분이시고 한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 제목이 니오, 새로운 죽음의 심리학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연구가 있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연구 대상이 생존에 있지 않으니까 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에 대한 심리를 이건 엄청나게 연구한 책이어서 저는 니오, 새로운 죽음의 심리학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되게 특이한게 여기 연구가 많아요 그 연구 중에서 제가 되게 충격?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이렇게 깨달음? 같은 걸 많이 받은 영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은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제 고인한테 이렇게 뭐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달은 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은 고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없지만 개인의 감정은 있잖아요 여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라고 구체적으로 한 명을 인터뷰를 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나는 세속적인 젊은 여성이었던 아바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이 편지를 써서 친구의 무덤가에 남겨두는 행위와 다르게 느껴지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다 내 글이 친구의 페이스북에 담벼락에 뜬다면은 그녀는 그 글을 읽어줄 거예요 친구에게 쓴 글이 제 눈에 안 보일 때 친구도 그 글을 볼 수 없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나 기도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당시 사촌을 잃은 루빈이 이렇게 말했다 머릿속으로 기도한 뒤 그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페이스북에 무언가를 쓰면은 의사 전달이 좀 더 확실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까지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알렘할킥의 아버지의 저런 주군이의 방에 가서 옷 냄새를 맡고 물건들을 돌아본 행위는 어떨까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페이스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의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사물들과 마주할 일이 없지요 하지만 조용한 묘지에 노인 비석에서 그 이름을 보거나 시간이 정지된 그의 방을 볼 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좀 더 실감돼요 이게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가서 어떤 내가 애도나 추모의 글을 쓸 때는 생각보다 이게 더 전달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비석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냥 죽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데 페이스북에서 얘기할 때는 죽었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덜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산업분리를 하는데 크게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예요 우리는 아날로그의 삶을 살다가 뒤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은 거의 이제 학교 초딩 이후부터 항상 디지털 기계가 있었어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과 그 친구가 느끼는 감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개인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원주민일수록 지금 박사님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고인에 남겨진 페이지나 개인 타임량을 남겼을 때 연결된 느낌을 되게 진하게 느낀다는 거죠 고인과 지금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 주변에는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누굴 찾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라 양 그다음에 설리 양 종용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페이스북을 찾아뵙니까 페이스북은 없는데 다 인스타 계정이 실제로 추모 계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좀 그 계정에 가서 되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나왔는데 약간 뭐랄까 되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나왔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거기에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아직도 시간 단위로 뭐 설리양 같은 경우는 거의 분 단위로 계속 추모글이 달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앞으로 평생 만나볼 일도 없었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숨이 좀 턱 막혀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고 내가 이분들을 만약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면 진짜 이분들이 죽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해맑게 보고 있고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진짜 지금 듣는 것도 이상한데 실제로 보면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아 이게 희한하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걸 실제로 보고 들었어요 이게 SNS가 등장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인 거잖아요 그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왜냐면 누구 추모하는 이야기가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본다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걸 엄청 팬분들이 쓰고 있고 대개 그 다음에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일본 분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시대의 사후세계가 완전 바뀐 게 뭐냐면 만약에 묘지에만 묻혔으면은 어떻게 추모할 방법이 없어요 딱히요 근데 이제는 페이스북이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외국에는 여러분 여기 사례가 이미 많이 나와 이게 엄청나게 죽은 사람의 계정에 대해서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복잡하고 점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추모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하나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매년 13%씩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모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죽은 사용자의 피로피를 계속 보유한다면 그러니까 13%라는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세기 21세기 말 뭐 2100년 지금 아니다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99년 2099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37억 개 정도의 계정이 죽은 사람의 프로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시던 인스타그램도 다르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있으셔도 거기에 크리에이터 중에서 죽은 사람의 크리에이터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튜브 시청을 되게 하루에 거의 뭐 요즘에 뭐 미디어 시간 보면 뭐 2시간 몇 시간 넘어가니까 유튜브가 삶의 일부인데 여러분은 죽은 사람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새로운 세상이고 이게 정말 이 시대의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놀랐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충격적인 사례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은 그 죽은 다음에 관계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건데 디지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게 확인이 되면은 일반 공개는 다 없어지고 이게 추모 모드로 바뀌면서 추모 모드로 바뀌면서 친구한테만 옛날 게시물이 공개가 돼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사전에 친구가 아니었다면은 죽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페이스북 상의 친구입니다 네 그냥 친구를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가 딸이나 아들이 죽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추모 모드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친구의 게시물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2차적 단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죽은 것 같다 애가 그런 게 해서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나 읽어야 되면은 이 문제는 친구들보다는 가족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옛날에는 누군가 죽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만 죽은 사람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고인의 시체와 고인에 관한 정보, 사진 등에 대한 접근권은 오로지 상속법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 접근과 관련된 이 특권은 다른 사람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었던 만큼 가족 구성원들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했다 이하는 대조적으로 이 접근은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다 죽은 사람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였는지 상관없이 친구들은 애도의 가정에서 배제된 공인되지 못한 애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가족들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 아 그거가 나와요 딱 자기가 딸이 죽었어요 되게 영국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나 봐요 딸이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어요 폭행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동생이 그거를 그거를 게시면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정에 그래서 엄마는 맨날 그거 보는 게 낙인데 거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그 딸을 죽인 남자친구의 사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이 친구가 죽은 게 공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도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추도모드로 바뀌면은 이제 그게 아예 영구화되는 거예요 이게 속칭 사후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SNS가 없을 때에는 죽은 자는 프라이버시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모든 것들을 가족이 관리합니다 디지털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디지털 유산이라는 게 같이 함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죽은 다음에 친구나 동료들 가족들한테 메신저를 보여주겠냐 그러면 안 보여주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복잡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메시지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면은 페이스북 메신저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온전하게 그 사람이 디지털 유산이냐 이거예요 왜? 나랑 고 작가님이랑 대화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 고 작가님이 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도둑질한 게 있어 이런 걸 나한테 고백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그거를 알 권리가 있냐 이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요 온갖 법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추더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못 바꾸니까 막 그래서 소송도 걸고 난리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유산이 나오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영국에 바네사 니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딸이 로사였어요 로사 로사였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페북 비밀번호를 알았던 거예요 계정 비밀번호 그래서 거기 로그인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죽었다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추모 모드로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딸한테 빙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맨날 몰랐던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뭐냐 그거를 딱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딸의 전 남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새로 그러니까 친구 상태니까 제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포스팅이 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딸한테 빙의가 너무 많이 돼서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그거를 메신저를 보냈나 댓글을 썼나 그래요 엄마가 아직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 너 여자친구를 사귀니 너무 이른 시간 아니니 딱 그렇게 해갖고 모두가 쇼크를 봤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죽었는데 신영준이 죽었는데 댓글로 갑자기 신영준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충격을 크게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유산이 남겨서 죽지 않고 남아서 사라지지 않고 왜냐하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액티브거든요 우리는 활동적인데 패시브 수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말 그대로 가족만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냥 시체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유산은 이게 그 스펙트럼이 이게 시체가 이쪽 끝이 있고 완전 시체가 있고 생명 그러니까 죽기 직전부터 이렇게 시체까지 가는 스펙트럼이 있으면 되게 생명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이런 케이스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번호를 아니까 여기 별의별 사례가 다 나와요 진짜 그게 지금 우리 SNS만 하지만 이게 디지털 발자취가 너무 많은 게 뭐 이메일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검색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검색은 이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검색을 뭘 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자산들도 과연 이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가족들은 그런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이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조차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온갖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체계죠 이 책은 매우 수준 높은 책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배울 일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도 죽고 고작가님도 완전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죽을 건가 그 다음에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신채아 옛날 이렇게 애기 때 사진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너무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남겨놓을 건가 그거를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중에 서로 좋은 추억이 되게 그걸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할까 그거를 되게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심학사님 채아 사진 올릴 때 채아한테 안 물어봤죠 애기 사진 저도 안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제 쉐어 패런트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상이나 그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게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왜 이걸 올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딸인데 엄마 친구들이 나는 그 엄마 친구들을 모르던데 엄마 친구들이 나에 대한 거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좀 익살스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7살 정도 됐는데 목욕하는 사진인데 고추가 나온 사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엄마 친구들 그 카파 프로필 올렸다고 쳐요 근데 엄마 나요 니 고추 다 봤다 7살 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고추 엄마들이 장난 많이 쳤거든요 동네 아줌마들이 고추 한번 보여주면 500원 준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교류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 엄마나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는 되게 뭐가 옳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저자분 같은 경우는 쉐어 패런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딸이 좀 컸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지 해소를 하는 과정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건 고민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사회적 문제 어떤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얘기하고 논의해야지만 그런 갈등들에 봉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법제화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이게 조금 이 책보다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냥 좋은 사례가 그거예요 디지털 유산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미디어라고 있었다 봤자 여러분이 거기 접근 권학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유산을 남길 방법이 없었는데 연예인이나 유명인님만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비가 깡이 지금 대세가 됐잖아요 비는 죽지는 않았지만 비가 일단 남겨놨던 그 디지털 유산이에요 유튜브예요 근데 이게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이 똑같이 영상을 본다고 똑같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게 TV로만 남아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깡이 부활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1일 1깡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걸 틀 방법이 없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라서 비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것하고 2022년까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노래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비는 죽지는 않았지만 비가 지금 2002년이면 18년 전 얘기인데 거기까지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유산에 관한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을 이 디지털 시대의 사후세계 읽어보면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심리학 새로운 시대의 어떤 사고해봐야 될 논쟁점 이걸 꼭 진지하게 다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